우리 민족의 스포츠, 씨름이 시민 곁으로 한 뼘 더 당황합니다. 2019 씨름 페스티벌,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류의 중심 코엑스 K-POP 광장에서 열리되면 2019 씨름 페스티벌에서는 유소년 장사들의 멋진 한판 승부는 물론 씨름 레전드 수청 원포인트 레슨,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2019 씨름 페스티벌,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19 씨름 페스티벌, 9월 21일까지 이틀간 한류의 중심 코엑스 K-POP 광장에서 열리되면